하하 좋아요 다른 하트도 만들어볼까요? 다 볼에다가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이 벽 쪽으로 가까이 서주시 조금만 더 뒤쪽 네, 좋습니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토타임이 어색할 수 있지만 영원히 남는 거라 생각하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도 더 기대되는 방울인 감독님이셨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같은 학교 친구에게 첫눈에 심장을 빼앗겨버린 소녀 연두역의 배우 노윤서씨입니다 네, 윤서씨 오늘 너무 예쁘게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블랙 드레스를 너무나 예쁘게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죠 네, 노윤서씨 네, 오른쪽 다시 한 번만 봐주시겠어요 왼쪽은 괜찮으세요, 누나님 왼쪽도 다시 한 번 네 좋습니다 연두, 연두 하죠 노윤서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연두의 첫사람이자 우원고등학교 킹카 오브 킹카 백현진역의 배우 박정우씨입니다 와우 정말 첫사람이 생각나는 의상을 어디까지 오시냐고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우씨 오, 멋지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네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우 배우입니다 네 미소가 정말 멋지죠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다큐멘터리 촬영감독이 꾸민 모라의 집중공약 대상입니다 풍은호역의 배우 변우석씨입니다 와우 이곳을 런웨이로 만드는 우석씨 네 네, 뒤쪽으로 서주시고요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 멋집니다 오늘 블랙수트 네 우석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네 자, 이번엔 친구의 첫사랑을 이루어주기 위해 사랑의 큐피트를 자취한 보라 역의 배우 김유정씨입니다 아, 오늘 보라 그 자체로 함께 해주는 자, 유정씨 조금만 뒤쪽으로 네 조금만 더 뒤로 네, 좋습니다 시선이 안에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오늘 정말 보라해를 외쳐주고 싶은 네, 우리 유정씨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싱그럽죠 너무 멋진 유정씨 네,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자, 이제 싱그러운 청춘을 이야기하는 소년소년 네 분을 모두 모실게요 나와주시죠 네, 우석씨, 윤서씨, 정우씨 모두 자리해 주시고요 네 분 조금만 가까이 서서 네, 뒤쪽으로 해서 네, 좋습니다 우리 정우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20세기 소녀의 네 분의 주옥들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석씨가 살짝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죠 네 자, 다시 정면을 봐주시고요 어, 지금 부위를 자, 이번에는 정면을 봐주시고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하하 하하 다른 하트도 만들어볼까요? 다 볼에다가 하트 한번 만들어볼까요? 하하하 네 아, 멋집니다 자, 네 분 잠시 그 자리에 계셔주시고요 20세기 소녀의 주옥분들 모두 한자리에 모은 분이죠 바울이 감독님 모실게요 자, 감독님과 함께 단체 촬영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정우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이번에는 우석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정면을 봐주시고요 네 자, 설렘 넘치는 하트 한번 우리 다섯 분 모두 하하하 자, 정면을 보고 네 아,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0세기 소녀를 외쳐서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소녀 파이팅! 파이팅! 네 자, 어느 겨울 도착한 비디오 테이프에 담긴 1999년의 기억으로부터 시작되는 첫사랑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먼저 20세기 소녀 예고편 만나보시죠 그냥 보자마자 하고 싶었어요 그 감성 속에 들어가고 싶었고 이제 보라를 겪어보고 싶었고 실제로 촬영하면서도 되게 즐겁고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보고 싶어? 21세기의 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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